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로 정신 한 5천만 년 나간 사람들 그것들 데리고 왔는데요. 두명입니다. 둘 중에 누가 진짠지 여러분이 판별해 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새언니가 자기 인스타로 우리 엄마를 허리 굽은 할매라며 아예 대놓고 저격을 했는데 용서 못해요. 반격하고 싶은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원지 새언니 인스타를 지우라고 해도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20대 여자인데요. 맨날 여기 들어가서 눈팅만 하고 그러다가 이런걸로 글을 다 써보네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새언니가 인스타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보니까 팔로우도 되게 많고 매일매일 주구장창 올리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개씩 밤이고 낮이고 계속 올립니다. 특히 저희 조카가 태어난 뒤로 조카 사진을 되게 많이 올리길래 저도 일부러 애 보고 싶으니까 가끔 들어가 보고 그러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일부러 찾아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조카가 태어난 뒤로 엄마가 저희 엄마가 며느리인 새언니한테 아이 사진 좀 보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었는데 이때 새언니가 저희 엄마 폰에다가 직접 인스타를 깔고 아이디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더니 마지막에는 자기 본인 팔로우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머님 어차피 제가 매일 여기다 사진 많이 올리고 하니까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저도 어 그래 이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편하잖아요. 왜? 그 사진 보내달라는 말을 할 때 새언니 눈치 안 봐도 되고 또 새언니도 마찬가지 귀찮게 사진 하나하나 보낼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 이때부터 가끔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새언니가 거기다가 올리는 글이에요. 글. 뭐랄까 막 나쁜 걸 올리는 건 절대 아닌데 욕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본 저희 엄마는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데 그러나 싶어가지고 제가 봤어요. 사실 저는 평소에 사진만 보고 새언니가 쓴 글은 하나도 안 봤어요. 그래서 몰랐죠. 뭔 내용인지. 그런데 엄마는 새언니가 올린 글들도 하나하나 다 봤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언니가 본인의 시어머니 즉 저희 엄마 이야기를 써놨는데 내용이 뭔가 좀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내용을 조금만 바꿔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 사진을 보내면 너무나 좋아하시는 시어머니 그렇게 해맞게 웃고 있는 그녀를 보니까 문득 그녀도 어린 아이일 때가 있었겠지 싶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저 밖에 있는 할미꽃을 보니까 구부러진 등이 당신을 꼭 닮았네. 등등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무슨 시를 쓰듯 이런 요상한 글을 되게 많이 써놨는데요. 보고 있으면 그래요. 저도 살짝 기분이 상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다 읽어보면 나쁜 뜻으로 쓴 것 같진 않아요. 아는데 이게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절대로. 게다가 저조차도 이러니 당사자인 저희 엄마는 당연히 더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게 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못됐다 이런 푸념을 한 것도 아니니 대놓고 뭐라 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쓰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엄마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욕이든 뭐든 엄마 본인 이야기 올라오는 것 자체가 싫대요. 근데 이게 또 그렇잖아. 새언니 개인 인스타니까 저도 하지 마라 말하기가 그렇고 입장이 너무 난처한데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봐도 은근히 기분 좀 상하고 그런데 뭐 좋은 방법 없나요? 그냥 이거 깊게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걸까요? 새언니 자체가 혼미해서 그런 건가?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럼 쓴이가 엄마 폰으로 대피를 해주세요. 일단 가족 사진 올려놓고 거기다가 아이고 요즘 MZ들은 천지 분간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린다고 하던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그러질 않아서 참 다행이구나. 하지만 내 새끼들의 선택은 존중해 주는 어미가 돼야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말이야. 눈눈이 이루 나갑시다. 댓글 명필이구만 명필. 이거 꼭 해가지고 쓴이 엄마 속 다 풀어드리세요. 끌 끌 끌 끌 끌 2번 그 집 같은 게 쓰레기로 커가지고 우리 집에 왔네. 근데 내 새끼 배우자랑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해. 3번 왔으니 제발 꼭 이 방법 쓰길 바래요. 저런 타입은 똑같이 돌려받으면 개 발관하고 분노하는 것들이거든. 100% 한번 보여주자고 그 맛에. 2번 아니 그 인스타를 본인이 공유해놓고 시댁식구 이야기를 자기 인스타에 쓰다니 진짜 이해가 안되니. 일단 이거 오빠한테라도 이야기를 하세요. 지가 인스타를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적어도 우리 엄마 이야기는 절대 못 쓰게 하라고. 아기 얼굴 다 올리면서 시댁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그 시댁이 누군지 다 특정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장난하나?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3번 아이씨 오글거려. 내 손발가락 다 없어지겠네. 이래서 사람들이 SNS를 끊으라고 하는 거구나. 쓰니 어머니 수치심 오지게 느끼신 것 같아요. 늙었다니 허리가 굽었다니. 대놓고 먹이는 건데 정신 나간 거죠. 4번 아무리 봐도 돌려가는 글 같아요. 쓰니 새 언니 되게 약았네. 못돼 처먹었다. 대댓글 이거는 약은 게 아니라 지능이 딸리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일부러 시어머니 보라고 먹이는 걸 수도 있겠고. 5번 글 쓴 꼬라지 보니까 이거는 못됐다기보다는 그냥 뇌 자체가 청순한 것 같아. 아마 지 스스로 글 되게 잘 쓴다 착각 오지게 할 거고. 그렇게 본인만의 감성에 취해 있는 거죠. 분명 그럴 거야. 저런 글을 당사자인 시어머니가 보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까지 개선을 전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어머님은 내 글 솜씨에 감동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대댓글 왠지 나도 이거 같아요. 그지 같은 병맛이라는 걸. 그 여자 본인만 모르고 있어. 끌 끌 끌 끌 끌 6번 인스타 없으면 이첨에 쓴 이도 하나 파요. 파서 새언니랑 마파라고. 자기 시어머니를 할미꽃에 비교하는 호박같은 새언니. 이거는 정신이 나간 걸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놔버린 걸까? 이렇게 올린 뒤에 여기다 링크 하나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벌떼처럼 몰려가 좋아요 오지게 눌러드리겠습니다. 7번 이거 100% 지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팔로우 끊는 법 물어보고 그걸 실행에 옮긴 겁니다. 진짜 못돼 처먹었네요. 아니 그게 싫으면 그냥 사진을 따로 보내드린다 하던가.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는 오만 착한 척은 다하고 뒤에서 돌려가기라니 미친 거 아니야. 8번 아니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어요. 말하기 힘들면 거울 치료를 해요. 매일매일 아이 사진을 올리고 있는 우리 새언니. 그런 그녀를 보니까 그녀도 아이 일대가 있었겠지 싶다. 중년의 아기 엄마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요즘 뉴스에 하루가 멀다 나오는 초무개념 맘충들을 보면 꼭 우리 새언니를 닮았던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똑같이 씻어가지고 어머니 인스타에 올려버려. 9번 아니 근데 지 엄마를 놔두고 왜 남의 엄마를 건드려? 미친 거 아니야? 스니 오빠 결혼 잘못했네요.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거든. 끌 끌 끌 끌 끌. 혹시 엄마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왜 저래? 내가 시누이면 바로 차자가 머리 불질렀다. 이걸 참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여러분 제가요. 저희 새언니 남동생한테 반했어요. 사돈 총각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20대 중후반 그리고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잔데요. 이제 한 5개월 정도만 있으면 저희 작은 오빠가 결혼을 해요. 상견례 다 했고 식장도 잡아둔 상태죠. 저 다름이 아니고 저희 작은 새언니 될 사람. 이하 그냥 새언니라 부를게요. 새언니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나이는 저보다 두 살 어리고 저희 오빠 상견례 할 때 제가 처음 봤어요. 동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근데 어머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보자마자 너무 잘생겨가지고 깜짝 놀랐고 상견례 내내 멀리 대각선에 있는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또 그러다 눈이 마주칠 것 같으면 피하고 그랬어요. 분명 이날 우리 작은 오빠랑 새언니가 주인공인 자리인데 이 사람 때문에 제가 가슴이 너무 볼렁거려서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고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군대 제대하고 좀 늦게 갔다고 하네요. 지금은 대학 졸업 후 이제 막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피부가 진짜 너무 하얗고 제가 살면서 남자 이런 피부 처음 봤어요. 얼굴이 진짜 조망만하고 훈남 수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강미남이야. 키도 180은 충분히 넘어 보이는데 비율도 미쳤고 아니 그냥 종 자체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연예인들 보는 느낌 있죠. 딱 그거였어요. 뭐 지금은 안 하지만 군대 가기 전에 모델 같은 일도 되게 많이 했대요. 거기다 밥을 먹는 모습도 너무 예쁘고 또 예의 바르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목소리도 쩔고 진짜 상견에 내내 정신을 못 차리다 왔다니까요. 여하튼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언니 인스타 들어갔다가 역시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타고 들어갔는데요. 진짜 거기서 한참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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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겨우 용기를 내서 저기 저 우리 꼼꼼 오빠 동생인데요. 그날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정말 반갑고 좋았다며 이제 우리 앞으로 사돈될 사이인데 잘 지내봐요. 이렇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젠틀하게 미치겠어. 너무 좋아. 진짜 새언니 동생만 아니었으면 저 벌써 들이댔을 거예요. 미치겠다고. 이거 제가 계속 연락해도 되는 걸까요? 비록 제가 나이는 두 살 더 많지만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고 또 요즘은 막 겹사돈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여친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런데 다 좋은데 문제는 바로 저희 새언니죠. 신우인 제가 자기 동생이랑 계속 연락 주고받으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나 정말 미치겠는데 꼭 좀 부탁드려요. 댓글 1번 이게 완전히 눈깔을 다 뒤집혀가지고 제대로 미쳤구만? 만약 내가 동생이면 이런 미친 거 이렇게 바로 누나한테 이야기했다. 2번 네 말처럼 그 정도로 엄청난 와꾸라면 좋다고 들이댄 여자들이 지금까지 어디 한둘이겠니? 그만큼 그 남자 눈치도 빠삭해. 지금 네 시커먼 속 다 깨뜨려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사돈이다. 라고 못을 박는 거 아니야? 성 긋고 정신 좀 차려. 너 그러다 네 작은 오빠 얼굴에 똥칠한다. 부모님도 3번 징그럽게 이게 뭔 짓거리야. 네 오빠 파운당이 이냐나. 4번 누나의 신우이 될 사람이라면 절대 여자로 안 봅니다. 더군다나 저 정도로 잘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오빠 결혼 깨지 말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너 계속 들이대면 이건 진짜 집안 망신입니다. 알겠습니까? 5번 얘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아니 남자가 사돈만 아니면 당연히 사귈 수 있다고 착각 오지게 하네? 오빠 상견이 아니었으면 너 따위가 감히 만날 수나 있었겠냐 그 남자를? 6번 제발 우리 이러지는 말자. 너무 없어 보여 언니 그만해. 그럼 뭐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그 마음까지 뭐 어찌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마치 그것만 아니면 새언니만 아니면 당장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참 기가 막히네요. 하... 너질 너질해요. 자 두 여자 중에 누가 진성인지 여러분이 판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